자율주행 엔트리 코드를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요, 햄스터로봇 센서의 종류와 기능을 함께 이해해 볼 예정이고요. 햄스터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은경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 로봇을 햄스터로봇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햄스터로봇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전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사전작업은 이러한 햄스터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의 PC에 설치를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인터넷 창을 여시고요. 인터넷 창 검색창에다 햄스터스쿨이라고 한번 검색어를 입력해 보세요. 자 햄스터스쿨을 검색을 하시면요, 아마 제일 위쪽 페이지에 햄스터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햄스터스쿨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많은 메뉴들이 보이시죠? 구입 방법도 있고요, 교육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메뉴도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서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셔서 한번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오면요, 다양한 메뉴들이 아마 존재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신데 자 우리가 설치할 프로그램은요,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엔트리 오프라인 미포함 버전 이 메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엔트리 오프라인 미포함 버전 프로그램은요, 각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PC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의 설치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윈도우 32비트용, 윈도우 64비트용 여러분이 맥 PC를 사용을 한다면 맥 OS용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눅스형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리눅스 버전의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윈도우 64용이기 때문에 윈도우 64용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은요, 여기 페이지에 로봇 코딩이라고 하는 설치 파일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설치해 볼게요. 자 여기서 사용자를 선택하라고 메뉴가 나오는데요.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모두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올 유저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다음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라는 메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치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햄스터 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지죠. 완료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은 마침이라는 버튼이 생기죠. 자 이 마침 버튼을 클릭하시면 1차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끝납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요. 우리가 나중에 햄스터를 연결했을 때 현재 햄스터가 잘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햄스터를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엔트리 코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를 닫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게 될 엔트리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엔트리를 검색을 해보세요. 자 엔트리를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윗페이지에 엔트리라는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자 엔트리라는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예쁜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될 엔트리 코딩 구현 부분은요. 메뉴 중에서 만들기 그리고 만들기 아래에 있는 작품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품 만들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다양한 메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현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클릭을 하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엔트리 메뉴를 이용해서 엔트리 로봇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는 햄스터 로봇을 이용해서 엔트리를 구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햄스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치해 줘야 하는데요. 자 시작 메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우스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요. 가장 마지막에 하드웨어라는 메뉴가 숨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하드웨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연결하기, 연결 프로그램 열기, 브라우저로 연결하기 이러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햄스터 로봇을 엔트리와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 열기 밑에 있는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 메뉴를 선택하면은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이 새로운 페이지는 엔트리와 하드웨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리고요. 우리는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으로 엔트리를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옆에 있는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다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의 다운로드 메뉴에 엔트리 하드웨어라는 설치 파일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엔트리 하드웨어 셋업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함께 하드웨어 관련된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엔트리 하드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자동으로 되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 볼 건데요. 자 연결하는 방법은 다시 엔트리로 돌아가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했던 메뉴에 바로 위쪽에 큰 형태로 메뉴가 있죠.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 시간 여유가 조금 없다 하시면은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현재 있는 버전으로 엔트리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엔트리 하드웨어를 열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하드웨어를 열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엔트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게 될 하드웨어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사용하게 될 엔트리 로봇이죠. 이 엔트리 로봇은 항상 메뉴에 가장 마지막에 있거든요. 스크롤을 쭉 내리셔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햄스터 메뉴를 찾으시면 되고요. 햄스터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햄스터가 존재를 하게 돼요. 햄스터 버전과 햄스터 S 버전이 있는데요. 햄스터 S 버전이 조금 더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햄스터 S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햄스터 S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연결되기라는 그런 상태가 보이시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햄스터 로봇을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장치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USB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USB 장치는 햄스터 로봇과 여러분의 컴퓨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서 컴퓨터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블루투스를 통해서 햄스터 로봇에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USB를 여러분들 PC에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햄스터의 전원을 켜셔야 되는데요. 전원 장치는 보시면 바퀴의 옆쪽에 이렇게 버튼 형태로 전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때는요. 전원 장치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이 전원 장치를 위로 올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햄스터 로봇이 켜지는 것과 동시에 LED가 반짝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햄스터 로봇과 USB를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 USB와 햄스터 로봇을 가까이 위치시켜주시면 좀 더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컴퓨터와 햄스터 로봇이 연결이 되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연결 성공이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햄스터 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 준비가 완료된 상태죠. 자 이 창은요. 닫지 마시고 그대로 아래에다가 내려두시면 됩니다. 자 엔트리 화면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하드웨어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는 활성화가 된 상태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엔트리를 이용해서 햄스터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햄스터 로봇을 가지고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러한 동작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로봇이 직진과 후진 좌회전과 우회전을 잘 해야만 이 로봇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햄스터 로봇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우리가 메뉴를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구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햄스터를 내려놓으시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메뉴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있는 메뉴들은요. 옆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살짝 놓으시면 메뉴들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거냐면요. 가장 먼저 이 햄스터 로봇을 앞으로 한번 5cm를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요. 같은 메뉴를 클릭하셔서 그대로 옮기시면요. 동일한 메뉴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 5cm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초 옆에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cm 또는 초 이러한 단위의 이동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는 5cm로 지정을 하시고 두 번째 메뉴는 한번 초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햄스터 로봇이 제가 지정한 대로 잘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창에 있는 시작하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현한 이 로봇이 그대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셨나요? 자 햄스터 로봇이 두 단계에 거쳐서 이동한 걸 보셨죠? 처음에는 5cm를 앞으로 이동했고요. 그 이후에는 1초 동안 햄스터가 전진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햄스터 로봇은 전진을 아주 잘하는 친구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후진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만들어놨던 앞으로의 메뉴들을 다 휴지통에 버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하드웨어 메뉴에 있는 뒤로 이동하기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역시나 뒤로 5cm 하나를 더 가져오셔서 뒤로 1초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5cm하고 1초 동안 전진을 했는데 반대로 5cm와 1초를 뒤로 이동하면 원래 처음 시작했던 자기 위치로 돌아가겠죠.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뒤로 5cm 그리고 다시 한번 1초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앞뒤로 이동하는 것도 자유롭게 변경하셔서 이 햄스터 로봇이 잘 움직이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앞으로 5cm 이동한 후에 뒤로 1초를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로봇이 앞으로 뒤로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햄스터가 앞뒤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햄스터 로봇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햄스터 로봇을 처음 다시 구현을 하실 때는 한번쯤 이 로봇이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햄스터 로봇을 이용해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한번 구현을 해 볼 건데요. 자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구현할까 궁금하시죠? 자 일단 저희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요. 햄스터 로봇을 이용해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는 방법은요. 하드웨어 메뉴상에 있는 메뉴를 쭉 내려보시면 왼쪽 바퀴 정하기 오른쪽 바퀴 정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메뉴를 하나 가져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주어져 있는 기본값은 왼쪽 바퀴 30 오른쪽 바퀴 30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를 그대로 한번 저희가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저희가 이 햄스터 이동하는 데 시간 제한이나 거리를 지정하지 않고 햄스터의 속도만을 지금 지정을 했고요. 이 햄스터의 속도는 지금 현재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개의 바퀴가 동일한 속도로 계속해서 굴러간다면은 이 햄스터는 직진만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메뉴를 이용해서는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와 같은 직진과 후진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진 같은 경우는 뒤 이 숫자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양쪽 바퀴가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후진하는 똑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좌회전과 우회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좌회전을 하려면 왼쪽 바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될까요? 오른쪽 바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될까요? 자 해답을 찾으셨나요? 당연히 좌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바퀴가 돌아야 하는 그러한 방향이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바퀴가 더 빨리 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값을 바꿔주면 될까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바퀴는 한번 10을 써볼까요? 오른쪽 바퀴는 30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어때요? 왼쪽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현재 지금 저희가 해본 것 같은 경우는 가운데 원을 그리면서 도는 그러한 회전을 구현했는데 왼쪽 바퀴를 아예 0으로 세팅을 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로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회전하는 형태의 회전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로봇을 구현하고 싶다면 왼쪽 바퀴를 큰 값 오른쪽 바퀴를 작은 값을 설정해 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햄스터가 돌기 시작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나타나는 어떤 트레이그 상황에 따라서 직진을 할지 그리고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구현했던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속도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햄스터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배운 이 메뉴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햄스터 로봇 자율주행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똑같이 시작하기 메뉴를 만들어 주시고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자율주행을 하는지 그 원리를 제가 구현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역시나 계속 반복하기를 할 거고요. 계속 반복하기 메뉴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을 할 트랙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 검정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트랙을 열심히 잘 따라가는 그러한 햄스터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을 할 예정인데요. 이 햄스터 자율주행 로봇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햄스터 로봇의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두 개의 어떤 센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두 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햄스터 로봇이 바닥에서 지나가면서 아래쪽에 어떠한 색깔이 있는지 색깔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랙을 이 자동차의 중앙에 놓고요. 이 자동차가 트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검정색 선을 바퀴가 밟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행을 한다면 이 자동차는 이 트랙을 따라서 잘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이 자동차의 왼쪽 센서가 이 검정색 라인을 밟았다. 그러면 센서에는 낮은 숫자의 색살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 트랙의 차선을 밟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왼쪽 센서 쪽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만 이제 다시 한번 이 선을 밟지 않고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오른쪽 바퀴가 주행을 하다가 선을 밟았다. 그러면 왼쪽 센서는 밝은 색이 나오지만 오른쪽 센서는 어두운 색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어두운 색이 들어왔을 때 다시 반대쪽으로 햄스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를 해준다면 이 햄스터는 이 검정색 선을 밟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따라 그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햄스터 로봇 바닥에 있는 센서를 활용해서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 같은 판단 메뉴와 흐름 메뉴를 활용을 할 건데요. 먼저 흐름 메뉴에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이 메뉴를 이용해서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일, 참이라면, 아니라면 메뉴를 계속 반복하게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활용하게 될 센서와 한번 판단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용하게 될 센서에 관련된 메뉴를 가져올 건데요. 왼쪽 근접 센서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를 먼저 가져오시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센서는 근접 센서가 아니라 바로 바닥 센서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센서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 바닥 센서를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바닥 센서가 검정색 라인을 밟은 경우를 구현을 할 건데요. 자, 검정색 라인을 밟으면 이 바닥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이 작은 값들이 들어오게 돼요. 어둡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뭐뭐보다 작다의 메뉴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바닥 센서의 값이 특정 숫자보다 작으면 저는 한 30 정도로 값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바닥 센서의 값이 30 이하라면 자, 지금 현재 오른쪽 바퀴가 우리 지금 검정색 선을 밟은 거죠. 자, 그러면 차체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왼쪽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해야만 이 자동차는 반듯하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바퀴가 더 많이 움직이고 오른쪽 바퀴가 조금 움직이는 형태로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드웨어에 가셔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정하기를 가져오시고요. 자, 왼쪽 바퀴를 좀 더 많이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35로 저는 해볼게요. 오른쪽 바퀴는 한 5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역시나 흐름에서 만일 아니면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만일 아니면을 추가를 해주시고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왼쪽 센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똑같이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움직이는 방향은 역시 반대가 되겠죠? 자, 만일 판단에서 몇보다 작다라는 메뉴를 가져오시고요. 하드웨어에서 센서 관련된 메뉴를 가져오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는 왼쪽 바닥 센서 왼쪽 바닥 센서의 값이 역시나 30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왼쪽 바닥 센서가 지금 트랙을 밟았기 때문에 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방향을 틀어진 상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차량을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정하기 메뉴를 똑같이 추가를 해주시되 이번에는 왼쪽은 조금만 움직이고 오른쪽이 많이 움직여야만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겠죠? 자, 이렇게 왼쪽 바닥 센서, 오른쪽 바닥 센서의 값이 낮지 않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트랙을 이 햄스터 로봇 가운데로 가는 경우는요. 왼쪽 센서, 오른쪽 센서 둘 다 밝은 색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트랙상에 있는 바닥 화면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색깔이 밝은 색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아닌 경우는 똑바로 주행을 하면 이 자동차는 안전하게 트랙을 따라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니면에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모두 다 같은 값으로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한 10 정도로 동일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햄스터 로봇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기가 스스로 트랙을 따라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 엔트리 구현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이 햄스터 로봇이 잘 가는지 한번 트랙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주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급적이면 햄스터 로봇을 이 트랙에 선이 있는 중앙에다 잘 위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트랙 아래쪽에 센서에서 어두운 색이 들어오면 그쪽 방향으로 올바르게 센서가 센서의 값을 잃고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느린 것 같나요? 우리가 한번 스피드를 조금 올려볼까요? 자, 여기 왼쪽 메뉴, 오른쪽 메뉴를 한 30 정도로 올리셔도요. 크게 무리하지 않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잘 가고 있죠? 자, 이렇게 단순한 트랙에서도 이 자율주행 햄스터 로봇이 잘 운전을 하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운 트랙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생각보다 운전을 잘하는 자율주행 햄스터 로봇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 각자마다 나만의 트랙들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트랙을 만드실 때는 아무래도 센서 아래쪽에 있는 그 두 센서 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랙의 넓이는 한 1cm 정도로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선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이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그 조향의 각도가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경사를 급하게 트랙을 만드시면 트랙을 이탈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금 완만한 형태로 트랙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트라고 생각해서 트랙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생긴 트랙도 잘 가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자, 어려운 구간이 나왔죠? 자,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도 자, 이탈하지 않고 잘 운전하는 자율주행 햄스터로봇을 우리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좋을 꿀팁으로는 햄스터로봇의 종류와 햄스터로봇의 연결, 자율주행 트랙 제작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햄스터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 햄스터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엔트리 코드의 기본 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햄스터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